강아지들이다 이제 3개월 된가 봐 아기 강아지 이제 태어났는데 3개월 됐어 아기라서 이게 노는거야 몸으로 이거 아기들이에요? 20일 됐고 이름 하나 채워줄래? 나 이름은 배로야 송아지가 총을 치면 우유를 기다리거든 좀 있다가 만나 배로야 가자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 저희 치즈 사러 왔는데 어떤 치즈가 맛있어요? 지금 아기들은 치즈케이크 많이 먹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치즈케이크 한번 먹을래? 이거 아니면 이거? 치즈케이크 하나랑 아메리카노 하나랑 그리고 베이비친우는 애들 뭐예요? 아빠! 아빠!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나 이거 먹을래 이거 배가이에요 나은이 콩아징용일 거예요? 알겠어요 네 베이비친우 어 이거다 어 맞아 아빠 어? 이거 주고 싶어? 좀 이따가 좀 징징징 치면 그때 다리 왜 굿어? 이거 손이 다리 왜 굿어? 다리 왜 굿어? 치즈 맛있겠다 치즈 치즈 파티 파티 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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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원호는 우유 드림 견우 베이비친우 아버지 아메리카노 케이크 먼저 먹어봐 이거 다 여기서 우유로 다 만든 거야 치즈도 그렇고 이거 베이비치노도 그렇고 어때? 맛이 어때? 맛있다 근데 아빠는 먹고 싶은데 아빠는 유제품 알러지가 있어서 안돼 권담머블?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지? 엄청 맛있지? 베이비치노 음 이리 와봐 나완아, 건우 크림 묻었다 아빠 조금만 먹었어 아빠 다 먹어야지 조금만 먹어볼까? 조금만 먹어볼까? 조금만 먹어볼까? 건우 먹이자, 건우 건우 할아버지 됐네 귀엽지? 맛있다 엄청 잘 먹네 건우 이거 배로 꺼야 너가 먹으면 안돼 그러면 배로 못먹어 고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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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아무도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먹는데 아이스크림 치즈 다른 빵도 먹어야지 강아지 왔다 또 강아지 왔어 안녕 이리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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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안아줘 파이팅 파이팅 냄새부터 맡게 해주고 이리와 건우야 이리와서 놀아 너 햇빛 때문에 안되겠다 그걸 너가 어떻게 들어 왜 여기 왔어 왜 여기 왔어 원래 얘만 있었지 아까 세 마리였는데 지금 한 마리만 먹고 싶은가 본데 어떡하지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지 이거 물어봐야 되나 강아지 뭐 먹으면 안되죠 우유랑 치즈 잘 먹어요 먹어도 돼요? 줘도 돼? 응 줘도 돼? 응 자 압박하는거 잘 봐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봐봐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해줘 알았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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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봐라 나은이만 좋아한다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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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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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싶으면 이리와 건우야 이거 좀 봐봐 멍멍이 좋아하는거 봐봐 건우가 가는데 이리와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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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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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멍멍이 잡았어 멍멍이가 잡았어? 멍멍이가 잡았어? 멍멍이 잡았어 멍멍이가 잡았어? 멍멍이 잡았어? 오 나이 잡았다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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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 뭐할게 밥 주기 전에 좀 놀까? 멍멍 unken 멍멍 멍멍 멍엘 멍멍 멍멍 LDL 따로 들어오죠 오직 누굽이 좋아하고? 와 stuck 좋아? 앉았네? 도 못해êter 나 베르랑 밥 주고 싶어. 종 울리면 주는 거라고 했잖아. 놀러 가볼까? 안 돼. 베르랑 같이? 응. 가보자.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건너는 강아지랑 놀 거야? 엄마, 안돼 안돼 안돼.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우와. 같이 놀까? 응. 나은이 고마워. 나은아, 얘가 태어난 지가 20일밖에 안 됐어. 아가야. 베르랑 아가야? 응. 오, 뛴다. 응. 말도 그렇게 뛰었는데. 그치, 송아지도 이렇게 뛰어. 건우처럼 팔딱팔딱 뛴다, 그치? 아, 저거 탔aca. 그치, 송아지도 이렇게 뛰어. 아, 안돼. 아기라서 우유 먹고 싶어. 그치. 종 치면 이제. 어 종 쳤다. 우유 찾으러 가자.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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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테이블에 놨지. 가자. 뭐야 없잖아. 아까 여기다 올려놨었잖아. 그치. 우유. 마아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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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누 넌 강아지랑 놀 거야? 마아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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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울리면 주는 거라고 했잖아. 마아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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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파 아 아 아 다-피-다-피-다- 웨이히히 웨이히 웨이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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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유통 하나 더 있나요? 건너야 이거 잡아. 잡아봐. 자, 이제 애들 다 먹은 것 같으니까 갈까? 나와나? 또 만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